문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데니스혹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니스혹입니다. 제 이름은 데니스혹이고요. 저는 미국 UCLA 비영공과학 교수입니다. 로봇 연구소 로멜라, 로봇 엑셀 메카센 라이터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혹시 저 아시는 분, 제가 미국 버지네텍에 있는 교수로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요. 사실 버지네텍에서 11년 동안 교수로 있다가 3년 전에 UCA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LA 오실리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연구소 구경시켜드릴게요. 여러분 보려고 비행기 타고 막 날라왔어요. 자, 오늘 매달 메카센이죠? 오늘 4월 1일. 오늘 만우절, 조심하세요. 낙히지 않게. 근데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다 진짜예요. 자, 오늘 강의는 시작하기 전에 저희 연구소 로멜라에 대해서 좀 아시면 더 재밌을 것 같은 사진을 메카센하고 왔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대학원생 18명, 학부학생 20명으로 해주신 규모하고 큰 연구소인데요. 다음번에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 오신 분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 오신 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오신 분이 시작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